오늘 많이 이제 우리가 흥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노래는 입으로 부르지만 귀로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귀로 어떻게 부른가요? 귀로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오.. 아 그럼요. 그 뇌과학에서 음악과 뇌과학의 연결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오.. 왜냐하면 우리가 흥이 많고 케이팝이 전 세계를 제패하다 보니까 도대체 음악과 뇌은 무슨 상관이 있나 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를 카이스트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해요. 오.. 근데 나이가 들면서 트로트를 좋아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인생사를 담겨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건 정서적 측면이고 귀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파동은 헤르츠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동요는 고음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4천 헤르츠에서 8천 헤르츠가 까지고 힙합이 4천 헤르츠. 근데 프로트가 2천 헤르츠예요. 오.. 약간 저음입니다. 오.. 나이가 들면 4천 헤르츠 이상 못 들어요. 예.. 그래서 식값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귀 청력은 굳어져 가고 있는데 2천 헤르츠에서 나오는 소리가 편한 거예요. 아.. 이거 되게 과학적이네요. 예.. 그리고 이 두 분들이 할 때 도파민이 제일 올라와요. 왜? 도파민은 흥분 물질을 온몸에 전파를 시킵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만들어요. 엔돌핀 같은 거죠? 그렇죠. 도파민이 가야지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연결되면 흥분 물질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게 오면서 앉아있으면서 흥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도파민은 한 번 분비되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한 번은 흥얼거리는 노래는 적어도 1시간, 2시간 동안 흥얼거려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에게 히트를 칠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 수능 때 마성의 수능 금지곡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딱 두 개인데 샤이니의 랑딩동. 아, 링딩동. 링딩동? 잠시만,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링딩동의 링딩동인데 샤이니 노래 링딩동의 24번이 나와요. 실제 수능 전에 선생님들이 이 노래 듣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계속 링딩동의 한 번 들으면 그다음 핑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핑미, 핑미, 핑미. 프로젝트 워너원에서 했는데 101명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아... 떼창을 하는데 수능을 볼 때 4번을 풀고 있는데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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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 이러고 있어요. 아... 아, 멀티게 링돌아. 네, 그래서 뇌는 반복적인 음절에 반응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히트곡을 만들고 싶으면 음을 반복하는 걸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고령화 시대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면 노래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치매의 위험성을 무척 줄여주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아... 아... 아니, 이 강연에 진짜 저는 도움이 된 게 알츠하이머 이런 거 저도 좀 걱정을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근데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노래를 들어야 돼요. 노래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방전 같은 걸 받은 느낌. 저한테는 되게... 심지어 이거 실화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28년생이에요. 28년생이면 94세거든요. 우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80이 막 넘어갈 무렵에 다른 동네에 가서 여기가 어딘지? 으로 전화가 와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너무 걱정을 해서 그때부터 뭐를 배웠냐면 장구 교수를 해서 장구를 치면서 노래했는데 노래 100곡을 외운 거예요. 지금 정신이 너무 막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문화 교수에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노래 교육을 시키는 게 치매 치료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근데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트로트입니다. 이거는 노래가 생존에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 아, 범고치님 멋있습니다. 네, 네.